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한 입니다. 오늘 제가 마야 2022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졌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뭐가 들어왔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야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가면서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특히 뭐 gpu 엑셀레이터 라든가 캐시 플레이백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무거운 데이터를 갖고 또 작업을 하는데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마야 2022 버전에서도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퍼스트 익스피리언스 라고 해 가지고 마야를 이제 처음에 구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마야를 이제 처음 접한 분들이 마야를 이제 체감적으로 좀 마야가 빠르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마야 2022 버전을 새롭게 인스톨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 버전이 있다라면은 이제 뜬이 뜨죠. 이제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올 것이냐. 2022 버전에서는 프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갖고 올 수 있게끔 변화가 있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동 속도는 물론 이전 버전 보다는 좀 많이 빨라 졌구요. 그리고 UI가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에 이제 마야가 딱 열려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보면은 아직 뭔가를 또 계속해서 로딩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그랬고 좀 그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야가 언제 쓸 수 있지 하고 저걸 알기 위해서 특정한 버튼을 한번 눌러 놓죠. 그래서 그 버튼이 실행이 됐다. 그럼 이제 마야를 써도 되겠구나.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돼 가지고 마야가 딱 열렸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로딩이 이전에 다 끝난 상태에서 마야가 열리게 되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야를 실행을 하면은 항상 아웃풋 윈도우가 같이 열렸죠. 그래서 사실 뭐 아웃풋 윈도우를 뭐 필요할 때가 있긴 했어요. 근데 거의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아웃풋 윈도우가 필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야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아웃풋 윈도우는 뜨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웃풋 윈도우에서 뭔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마야의 윈도우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아웃풋 윈도우를 열 수 있는 명령이 따로 터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야를 종료를 했을 때 또 한 번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종료를 하게 되면은 뭔가 또 계속해서 뭐 프레퍼런스를 저장을 하는지 뭐 어떤지 뭐 계속해서 마야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한참 있다가 마야가 꺼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선이 돼 가지고 이제는 마야를 종료를 한다. 그럼 마야가 바로 꺼지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 한참 문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라든가 그런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증되지 않는 이런 파일 라든가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사용 안 하시는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오토데스크 앱.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시큐리티 툴이라는 걸 따로 제공을 했죠. 그래서 마야 2022 버전에서는 시큐리티 항목이 프레퍼런스에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로딩을 할 때 이런 검증되지 않는 스크립트라든가 플러그인들을 아예 불러오지 않게끔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이썬 쪽입니다. 파이썬이 이전에는 이제 파이썬2를 마야에서 썼었거든요. 2022 버전에서는 파이썬3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야를 구동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3로 구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파이썬2를 구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환경변수 값에서 버전만 바꿔주시고 마야를 다시 재가동을 시키시면은 파이썬2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맥 버전, 마야 맥 버전 같은 경우는 파이썬3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개발하실 때는 파이썬3로 계속해서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이플라인과 협업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추가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했던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2022 버전에서는 USD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USD는 이제 2022 버전부터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USD를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은 USD는 이제 Universal Scene Description 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보면은 씬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일포맷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USD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USD는 데이터 자체가 되게 가볍게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데이터들을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재생을 한다든가 할 때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D를 통해 가지고 씬을 이제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또 그 씬에서 뭔가 수정을 했을 때 편집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비파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할 때 그럴 때 이 USD 편집을 통해 가지고 씬을 공유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D가 지원이 되는 모든 제품들에서 동일하게 데이터들을 주고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아마 이 도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마야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대단히 작업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느려지는 것들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데스크 마야 팀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이터 한 3기가 되는 데이터들을 각각 버전에서 로드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마야가 열리는지 테스트한 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2017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3기가 같은 데이터는 여는 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가 뭐 100배 정도 빨라지는 뭐 어쩐걸로 막 1000배 정도 빨라지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야 2022 버전에서는 USD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무거운 데이터들을 이제 거의 몇 초만에 물론 컴퓨터 사양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몇 초만에 불러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US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보시면은 그냥 마야에서 여러분들이 마야 파일을 가지고 액셋들을 만들게 되겠죠. 네 그 액셋들을 USD 파일 포맷으로 엑스포트를 해서 그 액셋들을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합니다. 이제 맥스에서도 USD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맥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USD로 엑스포트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겠죠. USD 파일 포맷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게 씬 파일도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만든 씬 자체를 USD로 엑스포트를 해서 맥스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언리얼이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또 USD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USD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제품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손쉽게 주고 받을 수가 있고 또 퍼포먼스도 엄청 빨라지겠죠. 자 그럼 이 USD를 마야에서 사용할 때 이거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마야에서 썼던 분들은 마야에서 작업했던 분들은 그냥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완료했으면 그냥 단순히 임포트 엑스포트에 보면 USD 파일 포맷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엑스포트 하시고 또 그냥 임포트 하실 때 그냥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USD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USD로 구축된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마야에서 스테이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고 또 그 세트를 통해서 하나의 큰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야에서는 씬이라고 하고 USD에서는 스테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작업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제공되는 레이어 에디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구성된 세트들을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마야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빨리 데이터가 불러오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운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진짜 몇 초 만에 열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더 무겁게 만들어서 그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얼마나 빠른지 보시면 물론 컴퓨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연하는 동영상에서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냥 나왔죠.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무거운 데이터들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마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제가 usd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최대한 3기가가 넘는 파일을 한번 구해봤지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1.7기가 정도 있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1.7기가 짜리 데이터를 제가 usd로 엑스포트 했을 때 보면 162메가 정도로 바뀌게 됐던 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마야 파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값도 있지만 그 데이터들을 마야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usd 같은 경우는 그런 직접적으로 마야가 작업하기 위한 데이터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파일 자체도 되게 작죠. 그래서 거의 캐시 형태 그냥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한 정보값 하고 그거에 대한 메타데이터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가 되게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오는데 되게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마야가 아까 전에 제가 PTA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1.7기가 되는 것도 속도가 엄청 빨리 속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불러오는 속도도 되게 빠르죠. 보시면 한 9.8초 정도 걸렸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더 길게 걸려가 시간이 오래 돼야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가 지금 현재 노트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약간 퍼폼스가 떨어지긴 해요.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 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에셋 구조를 이런 식으로 스트루처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씬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작업하실 때 여기 들어 있는 각각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세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엑스포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엑스포트 할 때에는 셀렉트 아니면 셀렉트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엑스포트 하는 게 있는데 엑스포트를 하시고 여기 보면 USD 엑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은 꽤 많지는 않아요. 되게 간단히 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엑스포트 하시면 엑스포트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USD를 불러오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불러오는 방식은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임포트를 통해 가지고 USD를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임포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지금 현재 159MB죠. 임포트 해 보시게 되면 아마 의외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 면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불러오겠죠. 이렇게 불러오면 속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임포트는 USD 데이터를 USD 용으로 불러오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임포트라는 것은 불러온 데이터를 마야로 컨버트를 하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똑같죠. 뭐냐면 내가 USD 데이터를 엑스포트 했는데 그 USD 데이터에 있는 구성요소들을 뭐 버텍스를 수정을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그걸 마야로 갖고 와서 뭔가 디폼을 적용한다든가 뭔가 변형이 이루어질 때에는 임포트를 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임포트를 하게 되면 USD 데이터를 마야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작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추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되게 느릴 수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마야 파일로 변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을 하고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버텍스 선택할 수 있게끔 됐죠. 왜? USD 데이터가 마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USD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쓰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셋이 완료됐어. 그럼 레이아웃 팀에서 완성된 에셋 갖고 배치를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USD를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크레이터가 하게 되면 유니버셜 씬 디스크립션 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면 이미 USD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일로 불러와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불러왔던 파일 불러오게 되면 바로 불러와지죠. 엄청 빨리 불러와지게 돼요. 보시면 똑같아요. 생긴 거는 똑같이 불러와졌죠. 똑같이 불러와졌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뭐냐면 아웃라인에 봤을 때는 다르죠. 아까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웃라인에서 하이어라이키 구조가 보이지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USD 이걸로 보이게 되고요. 선택은 각각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따로 한 상태에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옵션이 없죠. 왜냐 얘는 마약 파일은 아니에요. USD 파일을 캐시 형태로 그냥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버텍스를 이용해서 모디파이 한다든가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임포터에서 불러와서 편집을 한 다음에 USD 로 엑스포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의 노드 구조를 내가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에 가서 쉐임노드가 쉽게 되면 아까 마야에서 봤던 그 노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아이콘들이 다르죠. 색깔이 파라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마야 데이터인지 아니면 USD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트리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편집을 했을 때 이런 편집들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 씬에서는 이 씬들이 여러 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씬에서는 이 부분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면 안 돼. 그런 편집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그 usd 레이어 에디터 라는 게 있어요. usd 레이어 에디터 이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부터 눌러서 하시게 되면 이런 레이어 구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이어는 뭐냐면 그런 수정 사항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usd 내가 샷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씬 뭐 예를 들어서 씬1 이라고 쓸게요. 샷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뭐 다 다르겠죠. 샷001 그쵸. 세이브를 하고 샷001 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화면에 안 나오게 한다.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딜리트 키를 눌렀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네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보시면 deactivate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딜리트를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레이어에서는 이게 안 나오게끔 이렇게 편집이 되면 보시면 돼요. 여기 봤을 때 활성했을 때 비활성 됐을 때 그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샷1 을 작업하시는 분한테 이게 당연히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샷1 에서는 얘가 없어야 되는구나. 그쵸.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아웃라인에서는 usd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usd 레이어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트장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것은 버텍스를 이용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오브젝트의 위칩을 바꾼다든가 씬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것들을 에디트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씬에 불러오고 싶어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씬을 배치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첫번째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프리미티브에서 엑스포브 얘네들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엑스포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따른 거 없어요. 위치값 그냥 그룹의 노드 그룹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포브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데프 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애드 레퍼런스 우리가 흔히 마이아에서 레퍼런스 작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스 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상태에서 뭐 네 이래서 제가 냉장고를 하나 불러 볼까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를 불러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씬 구조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작업을 하고 아웃라인 작업을 해 봤으면 뭐 이런 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조 자체를 만들기 힘들다. 그러면 마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들을 만든 다음에 그냥 엑스포트 하시면 usd 를 엑스포트 하면 이런 구조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방식은 두 가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아웃라인에서 그런 엑스포트를 다 불러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엑스포트 불러올 때는 여기서 보면 Add Reference 해서 링크만 걸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것들에 대한 배치라든가 그 배치를 다시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usd 레이어 에디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레이어대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모델링 쪽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게임 버텍스 카운터 라는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마야에서 보이는 버텍스 수수와 그리고 또 게임 엔진에서의 버텍스 수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델링 할 때 퍼포먼스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라스토트를 통해서 폴리곤스 를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속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2 버전과 2020 버전 차이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간단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스트루드인데요. 익스트루드 할 때 특히 Thickness 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걸 쓸 때마다 면들이 터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드디어 2020 버전에서는 2022 버전에서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기능이 또 하나 탑재가 됐는데요. 스윗매쉬라고 해서 이런 파이프 형태라든가 아니면 벽과 천장 사이에 있는 몰딩이라고 하나요. 그걸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윗매쉬라는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커브를 이용해서 쉽게 이런 관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전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커브를 만들고 또 거기에 프로파일 커브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했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죠. 그게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VR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 하듯이 3D로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마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우선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가서 V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마야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큘러스 라든가 바이브를 이용을 해 가지고 3d 상에서 스케치 하듯이 모델링하고 그거를 마야로 임포트 해서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야에 직접 돌아가서 한번 모델링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모델링 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여 드릴 것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죠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은 게임 버텍스 카운트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왔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마야를 처음에 여시면 이 기능이 없을 거에요 왜냐면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쓰시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매니저 가셔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면은 게임 버텍스 카운트라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 해 주셔야 되요 기본값은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서 게임 버텍스 카운트 옵션 일단 제가 할 때 고 그래서 옵션을 활성화 시켰죠 옵션 잠깐 보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티로 볼 건지 보니까 유니티 하고 언리얼하고 좀 다르더라구요 버텍스 수도 약간 다르게 계산이 되더라구요 어플라이 하게 되면 숫자가 좀 약간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선적으로 제가 보면은 저도 이걸 보면 처음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버텍스가 지금 1377개죠 지금 현재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2182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가 약간 달라지는 이유가 그 버텍스가 가지고 있는 노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디스플레이 가서 제가 버텍스 노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무스로 되어 있거든요 스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제가 하드에지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2182개죠 그래서 메시 디스플레이에서 하드에지 바뀌게 되면은 2230개로 늘어났죠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드에지를 하게 되면은 버텍스 노멀이 두 개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야에서는 분명히 버텍스 수가 1377개인데 엔진으로 넘기게 되면은 버텍스 수가 달라지는게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작업하는 게 엔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 때는 이 버텍스 게임 버텍스 카운트 사용해 주시면 좋구요 또 달라지는 것은 모델링에서 uv를 한 번 제가 봤어요 uv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한피스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uv 편집을 위해서 이만큼을 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modify 가서 unitize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223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unitize를 하게 되면은 2276 그래서 또 달라지죠 이런 것처럼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버텍스가 노멀이 스무스로 됐는지 하드 엣지로 됐는지 아니면은 uv에 따라서 이런 게임 엔진에서 받아들이는 버텍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 엔진이랑 같이 작업을 한다면은 이 게임 버텍스를 항상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오픈 해 주시면은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디스플레이 가서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 가서 버텍스 노멀을 끄고요 또 제가 업데이트 해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커브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커브를 이용해서 관 형태 만들 때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뭐 한꺼번에 여러 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쭉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리고 크레이트 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c mesh 라는 예 그럼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되게 편한게 균일하게 커브랑 관계없이 균일하게 면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커브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는 약간 면들을 덜 추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고요 특히 코너가 되게 잘 나오고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코너 같은 경우는 약간 면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그거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 되게 좋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 커브랑 패스 커브 이 두가지가 위치에 따라서 얘가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 커브가 항상 링크가 돼 있어 가지고 애니메이션 할 때 되게 복잡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 커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커브만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프로파일 커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런 모양 잡아 주기도 되게 편해요 처음에 옵션이 폴리곤으로 되어 있죠 폴리로 되어 있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면수 증가하는 거 뭐 당연히 그런 건 있겠죠 간단히 얘를 뭐 스타 모양으로 만든다던가 이렇게 스타 모양 중에서 옵션들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재미난 것 중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쭉 넘기는 것도 있지 않고요 그 다음 또 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괄을 또 여러 개 만들고 싶을 때 그쵸 이럴때 아니면은 괄의 형태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사각 형태를 만든다던가 사각 형태 직성 형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 만들 때 되게 편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반구 형태라든가 아니면 웨이브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커스텀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작업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구요 또 하나는 관을 여러 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관을 몇 개를 만들지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트위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4 정도 켜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를 높여 주면은 뭐 이런 관 형태 그렇죠 이런건 아주 쉽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에 내가 엣지 부분을 내가 특별한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싶을 경우 그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커브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커브를 만들어 놓고 스윗 메시 실행을 시켜주면은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원 형태 잖아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뭔가 이런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커스텀 으로 제작하시면 되요 커스텀 을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지 아니면은 폴리곤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폴리곤 오브젝트의 특정 페이스 그쵸 아니면 엣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얘만 하고 ok만 눌러 주시면 되요 그러면 이 형태로 바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얘가 위치 같은 경우는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브젝트의 중심값으로 얘가 뽑아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이 오브젝트의 끝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얼라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버티컬 하고 호리전터를 이렇게 했죠 버티컬로는 top 그쵸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다음 얘를 기준으로 right가 되겠네요 얘 기준으로 left가 되겠네요 left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맞게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스무스 정도 적용을 해 줄 수 있구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비커브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좀 약간 더 정확하게 그쵸 여기 면수랑 좀 일치하게끔 정확하게 맞춰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 형태 이런 거를 아주 쉽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익스트루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익스트루드 하고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보시는 바 같이 면이 터짐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리깅 쪽 한번 보도록 하죠 리깅 쪽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게 바로 컴포넌트 태그인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리깅 작업을 할 때 특히 스킨 작업할 때 컴포넌트를 그룹 형태로 저장을 할 때 퀵 셀렉트라든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컴포넌트 태그를 이용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컴포넌트 태그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브젝트에 직접적으로 attribute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라든가 vertex, edge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태그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깅을 할 때 이런 디포머를 적용할 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디포머를 적용을 한다든가 스킨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트윅이라는 노드가 생성이 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노드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오브젝트에 디포머를 계속해서 많이 추가를 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트윅 노드라든가 아니면 컴포넌트 태그 이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야 2022 버전부터는 디포머를 만든다든가 스킨 작업을 할 때 여분의 이런 복잡한 노드 구조들이 안 만들어지게끔 설정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트윅 노드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프레퍼런스 가서 트윅스라는 항목을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이전이랑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는 트윅 노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더 간소화된 노드 구조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컴포넌트 태그가 업데이트 되면서 프락시미티 랩 기능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락시미티 랩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이 폴리건과 로우 폴리건 즉 로우 폴리건이 하이 폴리건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디포머를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들이 되게 가까이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입술 같은 부분이죠 그럴 때 어떤 부분이 윗입술에 있는 컴포넌트인지 어떤 입술이 아랫입술에 있는 컴포넌트인지를 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프락시미티 랩을 쓰게 되면은 그랬을 때 입을 벌리게 되면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컴포넌트 태그가 추가되면서 프락시미티에서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들어온 또 디포머도 있는데요 솔리드파이 디포머라고 해서 스킨 작업할 때 특정 부분 딱딱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 태그로 미리 컴포넌스의 코같이 뼈같이 이런 뼈들을 정의를 다 컴포넌트 태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솔리드파이 디포머를 적용한 다음에 컴포넌트 태그를 지정만 해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게 편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또 새로운 디포머 중에 몰프라는 디포머가 새롭게 추가됐거든요 몰프라는 디포머는 블렌드 쉐입이랑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GPU 가속을 씁니다 그래서 GPU 가속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은 이제 블렌드 쉐입이랑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1 대 1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렌드 쉐입 같은 경우는 1 대 다수로 이렇게 컨트롤 하잖아요 이렇게 다수의 기능을 이용해서 몰프라 한다면은 이 몰프 기능 같은 경우는 1 대 1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와 하나의 타겟으로만 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디포머에는 포로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디포머를 적용하고 포로프로 하려면은 페인 브러쉬로 막 칠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이제는 각각의 디포머에 포로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로프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비주얼적으로 포로프가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 포로프의 위치에 따라서 디포머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다음 이런 디포머와 디포머 사이의 힘 조절을 이런 포로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럼 마이어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깅 쪽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스킨 작업이라든가 뼈 작업을 좀 해 놨거든요 제가 얘를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뷰에서 봐야지 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 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냥 바인딩을 그냥 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브러쉬로 일일이 브러쉬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뿔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뿔이 여러 개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도 좀 일일이 브러쉬를 칠하는 것은 좀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죠 컴포넌트 태그를 하는 것은 object 선택한 상태에서 attribute 가시게 되면은 밑에 여기 shape node 에요 밑에서 컴포넌트 태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군요 하는 방법은 vertex, face, edge 다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하고 플러스 마크 해주고 이름만 적어 주시면 돼요 이름만 정확히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본을 선택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타입 있죠 이 아이콘들이 면이냐 vertex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했던 부분이 다시 선택이 되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제가 여기만 따로 집어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컴포넌트에 보면은 add 가 있거든요 그래서 add 그래서 더 추가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딱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deformer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solidify 있죠 solidify를 적용을 해 볼게요 solidify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은 아직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olidify 각각 deformer에 보면은 deformer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여기 이제 solidify에 대한 옵션이고 attribute에 가게 되면은 input attribute에 보면은 태그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태그 관련돼서 이게 다 이제 deformer에 장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태그가 지금 현재 al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 가서 아까 전에 제가 on 이라고 이름을 적어버렸죠 선택하고 그리고 enter 그쵸?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수정이 되죠 그쵸? 만약에 다른 object에도 이런 식으로 다 적용할 수가 있고 그쵸? 자 그다음 또 wolf deformer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joint는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간단히 애니메이션 해놨어요 이렇게 기린이 뭘 먹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술을 이렇게 하고 먹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쵸? 입술을 붙이고 이렇게 오물오물 거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몰프를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쵸? 여기 있고 얘 입 벌리는 얘가 있겠죠 이쪽으로 그쵸? 이 상태에서 deformer에서 몰프 기능을 적어줍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꺼둘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입을 담은 채 오물거리는 게 만들어졌고요 다음 몰프에서 0값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쵸? 뭐 이거는 그게 어려운 거 없죠? 몰프로는 1대 1이니까 하지만 이제 deformer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몰프 deformer가 있죠? 몰프 deformer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component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deformer에는 이런 component 태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fur off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ur off 기능을 만들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어떤 fur off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primitive fur off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rimitive fur off를 만들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있죠 얘의 위치에 따라서 그쵸? 이 상태에서 좀 더 크게 키워볼게요 키우고 얘가 지금 뭐 0이 돼 있네요 그쵸? 닫고 그쵸? 플레이를 해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죠? 얘의 위치에 따라서 입을 자 이런 식으로 벌리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fur off도 뭐 지금 현재 스페어지만은 플레인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인의 위치에 따라서 그쵸? 위치에 따라서 보시면은 위치에 따라서 입을 벌려야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위치에 따라서 입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쵸? 아니면은 지금 현재 컨트롤러를 차라리 이렇게 90도로 그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힘이 약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fur off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fur off를 이용하게 되면 되게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가 코가 지금 너무 딱딱하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코를 좀 더 변형을 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클러스터 그냥 이전에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넣었다 라면은 지금 이제 버텍스 선택 없이 클러스터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클러스터에서 내가 코만 하고 싶어 그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제가 선택을 했죠? 여기 보면은 deformer attribute에 또 마찬가지로 있죠? 이 선택에서 아까 전에 nose라고 그쵸? nose 선택을 하고 하게 되면 nose가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nose가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그냥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fur off가 여기 적용이 안 돼 있죠? 그쵸? 여기다가 assign해서 fur off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fur off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parent를 시켜 버리고 그쵸? 그 다음 클러스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클러스터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선 중간에 하다가 어? 얘 말고 여기도 클러스터가 작동을 해야 돼?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간단해요 플러스 하시면 돼요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럼 클러스터가 쭉 여기에서 여기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알기 위해 얘를 좀 더 키워 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죠? 그쵸? 보면은 그쵸? 다 작동을 하죠? 이런 것처럼 디포머에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태그를 조합을 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이제 프록시미티를 이용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는 바이플러스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바이플러스트 그래프에 보면은 간단히 npm설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옷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그쵸? 그 다음 이게 로우 폴리곤 이구요 그래서 이제 하이폴리곤을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같이 프록시미티 랩을 이용해서 하이폴리곤이랑 로우 폴리곤이랑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포머 가서 프록시미티 랩 적용을 해 줍니다 삼컷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 창에 가서 하나의 새로운 new를 만들어 냈구요 그쵸? 선택을 하고 여기서 로우 폴리곤이 이제 드라이버가 되겠죠 로우 폴리곤 선택하고 하이폴리곤 드라이버 선택하고 플레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록시미티 랩이 적용이 돼 가지고 로우 폴리곤이 하이폴리곤을 컨트롤 하게 되죠 보시면 이제 입술도 그렇고 프록시미티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할 때 보면 입술도 그렇고 이 옷 자켓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가 보면은 어? 이 버텍스가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마야는 모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가 되게 간단해요 우선은 제가 여기서 로우 폴리곤 보면은 컴포넌트 택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왼쪽에 있을 버텍스 있죠 그렇죠 선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자 left 그 다음 프록시가 이제 뒤에 붙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뒤에 붙는 단어는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앞에 있는데도 일치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left 프록시라고 그냥 썼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여기에는 이제 right가 되겠죠 그럼 프록스라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폴리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제가 미리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보시면 똑같이 left 프록스 right 프록스 해가지고 left에 이만큼 right에 이만큼 이름을 똑같이 적어놨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쭉 가서 프록시미티 랩 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bind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b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 아까 제가 이름을 일치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 뒤에 있는 이름 지금 보면 얘가 기본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문자 p 하고 rox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각각의 오브젝트에 있는 뒤에가 이렇게 이 이름으로 끝나는 얘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 주는 거에요 left면 이름이 left면 left 그렇죠 그러면은 그가 일치시켜 주고 right는 right 이름을 일치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가 다 떨어지죠 그렇죠 입술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록시미티를 이용해서 얼굴을 리깅을 할 때 로우 폴리곤 얼굴과 하이커 폴리곤 연결을 할 때 눈이라든가 아니면 입술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손쉽게 리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쪽 업데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고스트 기능이 캐시투 플레이백이 탑재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쓰기 편하게 됐죠 이전에는 캐시투 플레이백이 없었을 경우 였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위치값만 고스트가 됐지만은 캐시투 플레이백이 된 후로는 디폼이 되는 오브젝트도 고스트가 됐죠 하지만 고스트를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있는 엣셀비트 값에서 고스트하는 것을 수정을 하게 됐다 라면은 지금은 고스트들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고스트 에디터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캐시투 플레이백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능들이 업데이트 성능이 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타임 에디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캐시투 플레이백이 적용이 돼서 퍼폼스가 되게 빨라졌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블랜딩 효과 중에 어둡티브 기능이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이전에는 애니메이션이 블렌드 됐을 때는 평균 값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다면 어둡티브를 통해 가지고 애드 값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 에디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 데이터 같은 거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베이크를 했을 때 보면은 특정 킥값들이 이상하게 뭐 이상한 되게 높은 값을 갖는 경우가 생기죠 이걸 이제 피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손쉽게 없앨 수 있는 피크 리모블 필터라는 게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션 빌더에 있던 기능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베이크된 오브젝트라든가 아니면 모션 캡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들을 없애주는 스무스 필터 마찬가지로 모션 빌더에 있던 기능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는 이런 탄젠트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탄젠트들을 모양을 형태를 바꿀 때 이거는 이제 메뉴값에 들어간다든가 프레퍼런스 가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단축키로 위에 그래프 에디터 위에 있는 단축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탄젠트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한번 고스트 에디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전에 고스트 에디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가서 비주얼라이즈 그래서 고스트 셀렉키드 누르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캐시드 플레이백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캐시드 플레이백이 되지 않 이게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디포머가 되는 오브젝트에는 고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스트가 작동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고스트에 있는 옵션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있는 애추비트에 가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여기서 고스트 인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각각 수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지금은 하는게 되게 간단하졌어요 지금 이제 윈도에 가서 애니메이션 가게 되면 고스팅 에디터라는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고스트를 적용했던 그 오브젝트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프레임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얘만 또 앞뒤로 다 아니면 앞에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프리셋을 통해 가지고 타이밍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해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특히 모션캡쳐 리타겟팅을 위해서 모션캡쳐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갖고 왔을 때 보면은 항상 피크치는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모션캡쳐 데이터를 임포트 하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에 피크가 되는 애니메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선택을 하시고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쭉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컵스에 가시게 되면 피클 리무벌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다른 거는 전혀 손을 안 되죠 봤을 때 애니메이션 값이 너무 한 키만 쭉 올라와 있다 그것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을 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노이즈도 그런 식으로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기는 노이즈를 살짝 만들어놨긴 만들어 놨는데 노이즈가 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키에 가서 보시면 스무스 필터 라는 게 있거든요 옵션값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프리뷰 기능이 있어요 프리뷰 기능을 통해 가지고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스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렇게 프리뷰 값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apply & close 하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이제 탄젠트 값들이 얘가 처음에 생성된 탄젠트 값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그거를 이제 easy in, easy out 이런 식으로 아니면 mix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ime editor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애니메이션 가서 타임 에디터 애니메이션 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동작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내려치는 동작으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타임 에디터에서 보실 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캐시도 플레이백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캐시도 플레이백이 여기에서는 캐시도 플레이백이 되죠 그래서 타임 에디터 같은 경우 이전에 쓰게 되면 캐시도 플레이백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캐시도 플레이백이 돼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번 여기서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을 등록을 하면 버시너마와 같이 그전에는 여기가 노란색으로 변했는데 지금은 타임 에디터에서도 캐시도 플레이백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편집을 해 볼게요 어택 그쵸 클립을 하나 만들고요 그렇죠 비활성화 시켜ua 그리고 아까 이번에는 왼쪽 아래로 손 흔드는 걸 애니메이션 적용해볼게 이렇게gana ycolk 여기에서 배그에서 마찬가지로 모션캡쳐데이터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와 함께나 선택을 하고 제가 새로운 레이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시키고요. 새로운 레이에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를 이제 비활성화시켜 보면은 얘는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는거죠. 두 개를 이렇게 합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애니메이션 두 개가 지금 현재 블렌드가 됐어요. 정확히 블렌드가 됐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면은 얘가 소심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죠. 왜냐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그쵸. 애니메이션 하나와 애니메이션 하나의 그거를 평균값을 내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액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오늘 마우스 버튼은 블렌드 모드가 지금 노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애니메이션을 믹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티브는 뭐냐면은 걷다가 값을 더 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값에다가 애니메이션을 add. 그러니까 뭐 포토샵에서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멀티플라이 하고 add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dd를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되면서 막 이상으로 와 이렇게 하죠. 그쵸. 제가 원하는 것은 얘가 착지를 한 다음에 막 팔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쭉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착지를 해서 와 이렇게 하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노멀로 하게 되면은 모양이 어때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면은 소심하게 팔을 흔들게 되죠. 왜냐면은 블렌드, 멀티플라이가 돼 버리기 때문에 멀티플라이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add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어댑티브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플러스트 익스텐션 업데이트입니다. 바이플러스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마야 버전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바이플러스트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계해 드리면은 바이플러스트는 이제 프로세지어로 특히 노드로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기능 중에 하나죠. 바이플러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파티클이라든가 불연기, 볼륨 시스템, 그리고 이런 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런 선으로 이용하는 뭔가 효과라든가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니트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니트 옷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니트 옷을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포머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형태의 디포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오픈 VDB를 가지고 와서 또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프로세지어이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월드 빌딩 같은 프로세지어 월드 빌딩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깅 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프로세지어 리깅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다양한 필드 값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 스케더팩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랜덤하게 어떤 값들을 뿌려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프로세지어 월드 빌딩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컴파운더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에어리어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바이프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신 버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버그도 수정되지만은 다양한 컴파운드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프러스트 영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글화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오토데스크 코리아 MN 이란 채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이프러스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이프러스트 익스텐덴선에 관련돼서 정보를 받아 보시려면은 꼭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